5월 14일 금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시장이 나쁘면 어쩌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양시장 모두 반등에 나서주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폭락을 만회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직까지 갈 길이 되게 멎네요. 일단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파4올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파2불 네 이제 막 그냥 벙커에서 좀 탈출했다. 약간 그 정도의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양대지수가 어쨌든 1% 가까이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잖아요. 코스피도 한 1% 가까이 코스닥은 1% 조금 넘게 기술적인 반응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불안한 게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이상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규모 매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론 이제 매도 금액은 오늘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시장이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역시 오늘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야만 본격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프로님 말씀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번 주 내내 우리 국내 증시를 괴롭혔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런 공포가 조금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 아직까지 완전히 좀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실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특히나 경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면서 몇 개월 동안 우리 이제 시장을 좀 괴롭혔던 이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찌 보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올라가는 데는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있었고요. 성장주 기술주로 이제 분류되는 종목들 쪽에서는 약간 이제 악재성 이슈로 이제 부각이 좀 됐었던 거죠.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물가지수 발표가 다 끝났고 또 고용지표까지도 이제 발표가 다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이미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 다만 이게 완벽하게 이제 해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논의들이 시장에서 이제 계속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딱 한마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에 이제 불을 지폈던 게 결국은 원자재라든지 농산물 가격의 폭등이잖아요. 이 원자재라든지 농산물 가격의 폭등이 비단이 수요 측면에서 경제가 정말 빠르게 회복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이제 차질을 빚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더 큰 이슈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4월달을 이제 우리가 되짚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정말 심하게 좀 망가졌었잖아요. 특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심각한 이제 경제 위기가 부각됐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라든지 이런 경제 회복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과연 이 하반기까지 기저효과가 이어질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는 여전히 좀 해의적인 시각이 이제 많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또 시장이 좀 과민반응했었던 부분은 기술적인 반등을 좀 통해서 충분히 가격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연준의 방향성을 믿고 우려가 계속해서 해소되길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전 라운딩에서 우리 김 프로께서 언급해주셨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가스텔바작을 가지고 하는데 요즘 영민원 프로의 관심이 높아져 가는 만큼 골프웨어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떨까요? 저희 프로가 관심을 많이 받는 것만큼 정말 이제 2030 젊은 세대들 우리가 요즘에 이게 방송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골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우리 주식 투자자들 주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골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관련된 골프 산업이 상당히 좀 크게 팽창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스텔바작은 일단 제가 호리넌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불과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16,000 한 중반대까지 이제 상승이 좀 나오면서 고점 대비하면 벌써 한 12% 정도 지금 수익이 진행 중인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께 이제 크리스 FNC라는 종목 후속주로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연이어 지금 두 종목이 다 좋은 수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소비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오늘은 물론 이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오늘 시장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이런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응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시세가 좀 좋았던 종목들은 이제 쉬고 있는 흐름이지만 어쨌든 시장의 이제 무게중심이 오늘도 철강주들 좀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자본제에서 소비제로 옮겨오고 있다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의류 관련된 종목들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섬이라든지 영업무역, 휠라홀딩스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중소형 의류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골프웨어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 까스텔바작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목표가 17,000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7,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홀인원 종목이 나왔습니다. 종목 나왔는데요. 앞으로 더 멀리 멀리 날아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현대 그린푸드를 가지고 왔는데 음식료 관련 주도 최근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 영역 더 충분할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까스텔바작하고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 그린푸드는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결국은 소비재잖아요. 식음료, 음식료, 그리고 과자. 이제 여름이 또 오고 있으니까 빙가리오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시장에서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 그린푸드는 제가 신세계 푸드랑 좀 비교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신세계 푸드는 오늘 조금 밀리죠. 한 3, 4%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왔던 현대 그린푸드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어저께 제가 11,250원 가격에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가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가격이거든요. 5일선 추세가 지금 이제 막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을 한번 딱 뚫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상반기까지는 조금 오팡이 어려웠지만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제 외식 부문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하반기 때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전면적인 지금 등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급식 사업 부문 식수 인원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이 회복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무게 중심이 소비자 관련된 종목들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저는 가격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많이 올라간 철강 건설 조선조들이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주가가 아무래도 기대감을 많이 좀 선반영을 하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 외국인들의 단계적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오히려 소비자 종목들은 자본제 종목들에 비해서 워낙 못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시세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현대 그린푸드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으니까 편안하게 트레이딩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 그린푸드 버디까지 잡아내면서 첫 번째 홀 잘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김프로의 멋진 펀팅 실력 잘 감상을 해봤는데요. 현재 라우닝을 같이 돌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잘 가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마트를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17만 6,900원에 비중을 무려 60% 싣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비중도 많으시고 손실도 조금 커지고 있으신데 일단 이마트는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많은 유통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최근에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지금 이마트만 주가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분기 실적 발표도 했는데 사실 실적도 작년 4분기에 이어서 1분기 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돋보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리포트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이마트 매수 의견 리포트가 오늘 벌써 두 개나 나온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업황이 살아나고 있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소외됐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마트의 주가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는 거 왜 얼마 전에 농산물 관련된 종목들, 식품주들 중에서도 라면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좀 못 올라간다 이러면서 CJ제일제당이라든지 농신과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게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CJ제일제당도 설탕 가격 올라오고 이러면서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농심도 이제 30만 원 넘어가면서 추세가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마트도 다른 소핑주들처럼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구조적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손절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단기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한 18만 원 정도까지 일단 올라간다면 매수가 조금 위로 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좀 더 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매수가 위에서 정리를 하고 좀 빠져나올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18만 원까지의 반등에 무게를 두고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마트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목표가를 18만 원까지 반등을 기다려보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더존 비즈온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8만 8백 원에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성장주들 이제 좀 반등이 들어올까요? 네, 더존 비즈온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기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보기입니다. 매도하세요. 좀 아쉽게 제가 이제 보기, 매도 의견을 드리는 건데 실제 다행히 오늘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매수 가격이 8만 원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밀리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저기 한 10만 원 근처 고점에서 매수되신 분들은 손실이 지금 막 2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걸로 보여져요. 다만 제가 오늘은 좀 매도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성장주들 특히나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영위하는 더존 비즈온도 마찬가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경기 민감주들이 워낙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PR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 있죠. PR이 막 30배, 40배씩 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더존 비즈온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요. 가격 반등, 매수값 위로 좀 올라간다면 빨리 그냥 본전에 매도를 해버리시고 다른 섹터로 좀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즈온 현재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신데요. 보기 종목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종목 교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시청자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죠. 원샷 홀인원 존으로 이동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오후짱에 공략해 보험에 좋을 김프로의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홀인원 종목은요. 29,050원의 KC텍이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할 때도 결국은 결자에 빠진 종목들이 살아나야 시장이 드디어 저점을 잡은 거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한 3, 4거래일 동안에 가장 많은 낙폭을 기록했었던 반도체 업종 특히 그중에서도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그야말로 소부장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다고 해도 과연 아닐 정도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KC텍이라는 종목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반도체 CMP 세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웹스테이션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4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올해 1분기 확증 실적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호실적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반도체 소재, 특히 슬러리라고 하는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삼성전자 쪽에 슬러리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MP 장비, 세정 장비 이런 장비들이 왜 공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결국에는 반도체 미세공정화가 지금 핵심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역시도 디렘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도 5나노 이하의 미세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들 중에서도 특히나 CMP 장비, 세정장비 이런 종목들의 점유율 중요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KC텍도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실적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방문을 해가지고 민간 투자를 포함해서 510조 원 플러스 알파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투자 계획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결국은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전력 반도체라든지 AI 반도체와 같은 이런 차세대 반도체인 개발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투자 계획들을 감안했을 때 KC텍은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장비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 꼭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종목들 차트를 한번 다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KC텍 뿐만 아니라 오늘 뭐 유진테크라든지 PSK 원익아이패스 등등등 전공정 핵심 장비 종목들이 모두 다 거의 수직 하강을 했거든요. 한 1, 2주 동안에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조정받은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 잡히면서 탄력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요. 직전 고점까지를 딱 트레이딩 가격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두시고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거든요. KC텍 현재가 2만 9,050원에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격은 3만 2천 원 딱 직전 고점 바로 아래 가격이거든요. 3만 2천 원까지 목표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만 6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도 오늘 8만 원 선을 회복을 했고 KC텍도 최근에 쭉 빠지다가 오늘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파운드리아 매출이 증가된다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목표가를 3만 2천 원, 손절가를 2만 6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역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1만 8천 2백 원의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민한 투자, 영민한 프로 시간에 이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농산물과 관련된 종목이고 특히나 스마트팜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첨단 온실을 시공하고 그리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시공, 설계, 제작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한 유일한 상장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상장 기업 중에서는 그냥 스마트팜 수혜주는 그린 플러스 딱 한 종목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호주 스마트팜 회사라고 하는 팜 4.0이라는 회사와 함께 스마트팜 수출 계약이 체결된 공시가 나왔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실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이쪽은 정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의 스마트팜과 관련된 수출을 했다라는 게 정말 저는 아주 혁신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호주나 뉴질랜드에 진출을 했다라는 거. 이 공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이 21선 추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돌파가 되면서 좋은 시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시장도 진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남아 국가들 중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은 그야말로 농업 강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잖아요. 이 인도네시아에도 국책사업, ODA 국책과제로 선정된 국책사업을 함께 추진을 하면서 내년 2022년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까지도 가시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질랜드 쪽에서는 독점적인 어떤 계약 체계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 동남아 국가 중에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시장이 진출을 한다. 그야말로 요즘에 모든 산업에다가 K를 붙이는 게 지금 유행이잖아요. K컬처, K바이오, K반도체에서 K스마트팜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거든요. 내수 중심의 사업 구조가 수출 기업으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팜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로 그린플러스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실제로 지금 오일선 이격이 약간 좀 벌어져 있는 단계이긴 하거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고점을 한번 만들고 한 3, 4거래일 정도 조정을 좀 봤다가 오늘 오일선을 딱 찍고 기술적인 반등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일선 추세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트레이딩을 하시기에도 오히려 바닥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조금만 붙어준다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린플러스라는 종목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8,200원 현재 가격으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 역시 딱 직전 고점까지 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만 6천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관련 수혜 줄이 유일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그린플러스 목표가를 2만 원, 손절가를 1만 6천 원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 프로님과 증시 라운딩 알차게 돌아봤는데요. 이번 주 참 힘들었는데 오늘 라운딩 어떠셨을까요? 자, 일단은 오늘 제가 벙커는 좀 탈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직까지 갈 길은 멀어요. 코스닥 기수가 1,030까지 갔었고 코스피 지수가 거의 3,300까지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무너져내렸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또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우리 영민한 투자 그리고 영민한 프로 DJ도 같이 보시고 또 라운딩하는 것도 같이 참여하시면서 시장의 반등을 함께 주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시장이 크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 정확한 시험과 알찬 정보 듣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